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올리비아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가요? 저는 회사를 다녀요. 저는 회계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한 지 5년 됐어요. 회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출근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만 회사에 가고 나머지는 집에서 일해요. 집에서 일하는 것을 재택근무라고 해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는 대부분 재택근무를 해왔어요. 여러분은 하루를 어디에서 보내나요? 저는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출근해요. 가끔 과일을 회사에 가져가기도 해요. 날씨가 좋을 때는 걸어가는 동안 음악도 듣고 유튜브도 들어요. 봄, 여름, 가을에는 회사 가는 길이 예뻐요. 계단도 오르고 강도 건너가요. 그런데 비나 눈이 오면 최대한 빨리 걸어가려고 해요. 특히 겨울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추워서 나가기 싫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겨울이 아주 길어요. 이곳은 보통 11월부터 다음에 5월까지 추워요. 눈도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더 춥게 느껴져요. 회사에 가면 자리에 앉자마자 일을 시작합니다. 회의가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어요. 가끔 점심시간에 회의를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도 합니다. 일이 바쁘지 않으면 보통 5시에 집에 와요. 가끔 일이 바쁠 때는 좀 더 일하기도 해요. 하지만 연말과 연초에는 아주 바빠요. 작년에는 11월부터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끝내야 해서 주말에도 일을 했어요. 계속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크리스마스에 아팠어요. 일주일 넘게 감기에 걸려서 집에만 있었어요. 저의 일은 매달 비슷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매달 다른 일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해요. 회사는 저에게 월급을 주지만 일을 하는 것이 즐겁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일 또는 공부를 하면서 보내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재미있고 행복한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싫은 일을 평생 해야 한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번 같은 영상을 만들지 않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나 음식 그리고 언어를 알리고 싶어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제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